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공창 나라에서 공주마마 하나 데려왔는데요. 감히 단언하건대 평소에 나는 절대 폭력은 안돼 폭력결사반대 이런 분들도 이걸 보면 아구창을 한자 확 돌려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겁니다. 폭력은 옳다. 봅시다. 제목. 남친이 공주인한테 버럭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나한테 감히 이렇게 해도 되는거냐고. 뭐? 야 너 뭐 돼? 이미 끝났어 이년아. 원제. 남친이랑 싸웠습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제목처럼 남친이랑 크게 싸웠는데 저 정말 이 남자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되서요. 여러분들 보시고 조언 좀 해줘봐요. 남친이 오늘 퇴근을 하면 제 직장 앞으로 오기로 했었고 그렇게 저를 픽업한 뒤에 같이 근처에 있는 식당 가서 맛있는 밥을 먹기로 약속을 미리 했거든요. 그런데 일 끝나고 나오니까 차가 많이 막혀서 제가 좀 기다려야 했었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겨우 남친 차가 도착해서 차 문을 딱 여는데 남친이 저한테 아는 척도 안하는 아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기분 별로였죠. 얘기했어요. 아니 오빠 사람이 타는데 왜 보지도 않아? 이랬더니 저랑 어디로 갈지 네비를 찍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네비고 나발이고 여친이 들어왔는데 보지도 않고 그걸 찍고 있다고? 솔직히 이거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나에 대한. 그래서 당연히 그 이후로 제 말투도 기분 좋게 나가진 않았어요. 뭐라더라? 명량스포렉스 볼링장이 있는데 거길 가자 이러길래 제가 명량 뭐? 거기가 어딘데? 이렇게 물었더니 나도 모르지. 이러면서 좀 뭐랄까 약간 틱틱거리는 거 있죠. 틱틱거리는 거. 되게 시큰둥한 말투로 대답을 하는데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사람 기분 별로인데 또 이런 거지같은 태도를 보이니까 어떻겠어요? 더 안 좋죠? 사실 이 볼링장은 예전에 언젠가 한번 갔었던 것 같은데 뭐 좀 긴감인가 헷갈리고 아니 그걸 떠나서 그냥 나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본 건데 남친은 자기도 네비를 찍어봐야 정확한 위치를 아는 상황이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요. 이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볼링장 제가 먼저 가자 한 거 아니고 남친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나도 모르지. 이렇게 말을 한 것도 그렇고 이 말투도 그렇고 듣고 있는 저는 되게 민망하고 기분 더럽고 그렇더라고요. 무시받는 기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또 이렇게 계속 꾹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풀어야지 싶어서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오빠가 방금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나 기분 나쁘다라고 했는데 남친이 변명을 해요. 자기는 절대 제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본인은 그냥 정신이 없는 상태로 말을 하다보니 그럴 땐 그래요. 미안하긴 한데 미안하긴 한데 너 지금 너무 꼬아서 듣는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는 절대 고의로 나쁜 말을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다 네비를 찍느라 타는 걸 못 봐서 미안하지만 이 역시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라며 본인은 저한테 화를 낸 적도 없고 아니 기분이 나빴던 적도 없대요. 그냥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하지만 이건 남친 주장이 그런 거고 저는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 2년 넘게 만났는데 이 사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평소 사용하는 말투도 그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런 제가 들었을 때 분명 기분 나쁜 투였고 확실히 달랐거든요. 여하튼 이걸로 인해서 계속 실랑이 하다가 실갱이 하다가 저는 또 마음이 한 번 더 상했고 이후로 서로 말없이 조용히 밥만 먹는데 갔나 봅니다. 남친이 갑자기 뭔가 답답하다는 듯 먹고 있던 숟가락을 딱 내려놓더니 꽁꽁아 나는 너한테 화를 낸 것도 아니고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니야. 당연히 꽁꽁이 너 기분 나쁘게 할 의도도 없었어. 이러면서 엄청 진지한 표정과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도 그랬어요. 평소 저를 바라봐주는 그런 따뜻한 눈빛이 아니라 뭔가 되게 화가 난 눈빛 있죠. 거기다 차가운 목소리. 그런 상태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또 마음이 상해서 뭐야 왜 또 화를 내는 거야 이랬는데 끝까지 화를 내는 게 아니래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화가 안 났는데 자기의 여친을 차갑게 바라보고 세상 딱딱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남친이 있어요? 없잖아요. 결국 이걸로 또 실갱이를 했는데 뭐야 도대체 왜 눈을 그렇게 불아리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놓고 지금 화를 안 냈다고? 나보고 그걸 믿으라는 거야? 말이 돼? 무엇보다 오빠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 왜 내 입장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해주는 거야? 이랬는데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고 대답은 안 해요. 물론 저 역시 더는 말을 아니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말 안 했고 조용히 밥만 먹고 나왔어요. 다 먹고 나와서 남친 차가 있는 곳으로 제가 먼저 걸어가는데 남친이 그래요. 자기는 진짜 그런 게 아니었다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쳐다보는데 표정이 또 그런 거야. 화난 표정. 나를 따뜻하게 보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봐라. 오빠 또 화내고 있는 표정이잖아. 이랬더니 계속 본인은 그런 게 아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되게 답답해했고 저 역시 헛소리하지 마라. 오빠는 아니라고 해도 피해자인 내가 느끼는 건 그게 맞다. 이렇게 서로가 같은 소리만 반복을 했는데 이때 오빠가 뭐 좀 답답했는지 갑자기 대로변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 이때 진짜 깜짝 놀랐고 특히 처음 보는 모습이라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래 내가 오해를 한 걸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어떻게 나한테 고함을 지를 수 있는 거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여하튼 이때는 저도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지 못하고 같이 질렀어요. 왜 소리를 질러? 나는 뭐 못 질러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이러는데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고 손발이 떨려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또 서로가 말없이 씩씩거리고 있는데 제가 서 있던 곳 뒤에 있던 차가 이 차 주인이 왔나 봐요. 차를 빼려고 하는지 남친이 비켜줘 이래가지고 비켜줬는데 이때도 마음에 안 들어. 원래 밥 먹고 어디 가려고 했던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 데려다 준다고 얼른 차에 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됐다. 그냥 집에 갈 거니까 지하철 여기까지만 태워줘 이랬는데 타고 가는데 조금 있다가 그냥 집까지 갈 테니까 타고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했고 집까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왔어요. 그렇게 남친은 저를 집 앞에 내려준 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끝났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어려운 것도 아니야. 여친의 내가 느낀 감정을 이해해달라고 내가 속상했다고 말한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자기 입장만 말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분명 내가 느꼈을 때 화를 내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왜 부정을 하냐고요? 차라리 그렇게 안 보이게 숨기기나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댓글 1번 와따 오메 진짜 개피곤한 여자네 너처럼 하나하나 다 따지는 애들은 말이지 일단 거리두기를 해서 얽히는 일 자체가 없어야 돼 남한테 선을 베풀겠단 마음으로 네 남친이랑은 그냥 헤어져라 도대체 네 남친은 무슨 죄가 있냐? 2번 어이구 야 너 글쓴 꼬라지 보니까 어떤 정도 떨어지겠다?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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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테잇 3번 대박 와 그 와중에 남친이 먼저 몇 번이나 말을 걸어서 풀어주려고 시도한 거 실화냐? 네 남친 정말 착한 남자야 쳐 울지 말고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하긴 뭐 남친 마음 이미 떴어요 이런 미친 여자랑 결혼까지 한다 생각하니까 지도 끔찍했던 거겠지 그러니까 비명이 나오지 또 쓴이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어요 끝났다는 걸 그러니까 지금 아차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사람들 공감 얻어보려고 봐라 오빠 네 잘못이다 이거 가스라이팅 하려고 이랄 치는 거고 2번 있을 때 잘하기 개뿔 얜 이미 끝났어요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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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헐 숨이 턱 막히고 너무 답답해서 다 읽지도 못했다 본인이 그렇게 표현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남친은 하나라도 서운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지금 남친아 너 알지 지금이 기회야 헤어져 도망가라구 5번 맨날 그렇게 네가 느낀 게 아니 니만 맞다고 강조하면서 살다가는 칼마자 아니 남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팽당해요 쳐먹고 안 뒤지면 다행이야 적당히라는 말을 니 가슴에 좀 새기고 살아이냐나 아니 그리고 남친한테 이 난리까지 쳐놓고 또 남친 차를 타러 가는 건 뭐야 보통 이런 경우 혼자 집에 가지 않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니 남친이 무조건 집까지 데려다 줘야 된다 이거야 아니 니가 무슨 공주 만화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뭐야 대비망하냐 그렇지 진짜 화가 났으면 차도 안 탔겠죠 이건 그냥 미친 겁니다 6번 이슨이 진짜 대단하다 여기 남녀 노소할 거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단 하나로 만들었네 너 뭐야 원기옥이야 나중에 댓글로 보고 삭제하게 했지 뻔하다 야 이 미친 여자야 너 운전 한 번도 안 해봤죠 차 막히고 다시 어디 어디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면 마음 정신없고 바빠서 챙길 거 하나도 없을 텐데 정신이 없어서 그 사이에 그 잠깐 사이에 지면 상 좀 안 봐준다고 징징징 남친이 상황을 충분히 말하고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태도가 지 마음이 안 든다고 징징징 아니 무슨 애 새끼도 아니고 집 밖에 모르네 집이 몰라 남친에 대한 배려 이해는 티끌만큼도 안 보인다 아니 왜 그러고 살아 가정교육을 못 받은 건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8번 너 그 자리에서 귀싸대기 안 쳐맞고 소리만 지른 게 다행인 줄 알아라 그나저나 진짜 대단하네 야 니 남친 이걸 참네 보살인가 저래서 만났니 야 너 이쁘냐 이런 그지같은 성격에 남친이 다 있니 야 고작 이딴 것 때문에 그 차 막히는 퇴근길 픽업을 갔어 너 끝났다 아니 이건 조현병이야 아니면 미륵이야 아니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무조건 니가 느끼고 바라보는 게 전부 맞는 거고 니가 추측하는 것들만 전부 옳다 이건가 상대가 아니라는데 왜 그것조차 받아들이질 않는 거요 답장나요 나는 니가 그냥 살짝 마시가고 산뚜가 돌아버려가지고 세상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병으로 보이는데 아니 저렇게 보는 입장만 말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분명 화를 내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왜 부정을 하냐고 차라리 그게 안 보이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진짜 야 소름돋네 작년에 우리 회사 들어온 신입연아하고 비슷한 성격이네 아니 똑같아 니들 혹시 자매냐 남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지 혼자 의미부여 오지게 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울고불고 옘병을 떨고 사소한 행동들 하나하나도 일일이 다 따지면서 또 지 혼자 꽁 해가 열불 나있고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은 그냥 손절이 답이에요 아 차 기다린 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 이거군요 그래요 다음 새 남친 만날 때는 네가 직접 운전을 하세요 그리고 장소를 정하느라 내비를 찍는 것도 기분이 나빴군요 그래요 앞으로 만날 새 남자 물론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난다면 네가 직접 장소를 정해서 만나세요 아니 운전도 남친이 해 픽업도 해줘 장소도 남친이 정하는 거면 너는 도대체 뭘 했습니까 그냥 받아 처먹기만 해요 뭐 그런 거 아니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죠 글을 보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보이는데 네 주장 따위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고 알겠어요 비명을 지른 순간 끝난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 보면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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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터진 거야 하지만 그렇게 터졌음에도 한 번 더 그동안 만나 온 정도 있고 아니면 쓴이가 진짜 예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보려고 했는데 그 손을 쳤어요 이거는 바보 등신 호구가 아닌 이상 끝난 거죠 아마 오늘 연락 안 되고 내일 연락 안 되고 모르도 안 될 겁니다 계속 된다 욕이나 참았겠죠 아무튼 그래요 힘냅시다 감사합니다